grammatical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역시나 grammar처럼 이렇게 앞에 그의 강세가 있나요? grammatical 아니죠. 매의 강세가 있어서 grammatical 이라고 하면 문법상의 문법적인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gramma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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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 grammatical mistake 라고 하면 문법상의 오류라는 느낌이에요. grammatical mistake 문법상의 오류. 오늘의 곡 talk 입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곡 어떠셨나요? 오늘의 곡은 조금 제가 보기에 음악 인스트루멘트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가사가 좀 클리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듣기가 조금 어려웠던 가사가 잘 안 들렸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rammatically 오늘의 키워드였어요. grammatical 그렇죠.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passing 이라고 하면 지나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passing grammatical mistakes 라고 하면 문법적인 오류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법적인 건 문법적인 실수는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더라도 totally wrecked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죠. 완전히 파기된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totally wrecked 완전히 파기가 됐고 and polemic 자 굉장히 고급 단어인데 polemic 이라고 하면 격렬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in the way he talks 그가 말하는 그가 말할 때 그가 말할 때 완전히 문법적인 오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완전히 아주 비판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격렬한 비판이 있다. 그가 말할 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가 말할 때 문법적인 오류는 그렇다 치고 굉장히 그 말하는 게 굉장히 파괴되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polemic, 격렬한 비판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뮤직 큐! 출발 migra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